이용식이 예비사위인 원혁을 지극정성으로 밀어주는 이유를 밝혀 화제입니다. MBC 기분 좋은 날의 이용식과 예비 부부인 딸 이수민, 트로트 가수 원혁이 출연했습니다. 이용식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흑채를 뿌렸는데요. 이 모습을 본 원혁은 아버님 회춘하셨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수민은 이 정도면 사기치는 거 아냐며 아빠를 놀렸는데요. 젊어진 모습의 이용식은 이 머리로 일주일 가고 싶다며 머리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 이들은 기분 좋은 날 MC인 김한석을 만났습니다. 원혁은 김한석에게 사랑꾼 홍보를 위해 릴스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김한석은 이용식에게 사위 밀어주기에요 라고 묻자 이용식은 내가 은퇴직 전이니깐 이라며 농담했는데요. 농담이지만 이용식의 예비사위인 원혁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에 띕니다. 김한석은 원혁에게 선배님이 정이 엄청 많으셔 말로만 엄청 뭐라는 거야 라며 이용식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용식과 원혁은 이제 최고의 케미 언제 결혼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